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완전 따끈따끈한 신간 추리소설입니다. 제목은 국제탐정 K. 달의 두 얼굴. 최범석 장편소설인데요. 최범석님은 저랑 가까운 데서 태어나셨네요. 인왕산자락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경제학, 동문학을 공부하고 세 개나 전공을 하고 서울대학교하고 또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각각 하나씩 땄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중국 등지에서 15년을 보냈고 엄청나게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라 세계 각지로 여행을 다녔었고 현재는 서울에 있는 자신이 태어난 집 학소도에서 글을 쓰면서 살고 있대는데요. 자신의 풍부한 해외 경험을 살려서 이런 캐릭터를 생각해낸 겁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탐정 K. 이 국제탐정은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어로 말하고 일본에 가면 일본어로 말하고 본인이 아마 이렇게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국제탐정 K가 해결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야기, 배경이 핀란드인데요. 핀란드 헬싱키에서 이런 소제목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북유럽의 사랑과 살인, 바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란드 헬싱키의 겨울은 추웠다. 지구 기후 위기의 영향으로 북유럽은 연일 기록적 강추위가 몰아쳤다. 북유럽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핀란드는 그 피해가 가장 컸다. 최저 기온 영하 32도, 적설량 3.2미터, 초속 50미터의 강풍이 일주일째 이어지며 수도 헬싱키는 도시 전체가 북극의 거대한 빙산같이 느껴졌다.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관공사와 기업이 재택근무로 전환해 길에 사람은 물론 자동차도 거의 볼 수 없었다. 나 또한 임대한 시내 원룸에 꼼짝없이 갇혀 날씨가 나아지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헬싱키에 도착한 지도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내 프로젝트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난항에 빠져 있었다. 몸이 건조하고 공허한 시간만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애초에 의뢰를 맡은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회의까지 느껴졌다. 날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젊은 남자의 무죄를 밝히는 일은 그것도 낯선 나라에서 3미터 이상 쌓인 눈 속에서 잃어버린 반지를 찾는 것만큼 어려운 과제였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다. 눈은 언젠가는 녹지만 무죄의 증거는 단순히 시간이 찾아주진 않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만약 잃어버린 반지가 애초에 없었다면? 진실의 공이 어디로 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헬싱키 시인의 작은 실내 공간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다. 비의 어머니는 외동 아들이 7살 때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가정주부로 살던 그녀는 남편의 물류회사를 이어받아 10년 만에 직원이 5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 건실한 회사로 키웠다. 의지할 수 있는 남자와 재혼할 기회도 있었지만 아들이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비는 모범생으로 성장해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 공과대에 입학했다. 대학을 마치고 다국적 게임회사에 취직한 그는 언제나 그랬듯 어머니의 가장 큰 자랑이자 희망이었고 본인도 자기 삶에 만족하는 편이었다. 입사 5년차가 됐을 때 유학을 계획하던 비는 게임회사의 본사가 핀란드에 있던 것이 기기가 되어 헬싱키대학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처음 유학을 떠날 때도 헬싱키로 함께 날아가 현지 정착을 물심양면 도왔다. 자취할 아파트 임대부터 필요한 가구, 최신형 자동차 구입까지 아들이 유학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다. 평생 처음 아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지만 걱정이나 공허함에 앞서 인생의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아들이 대견스러웠다. B의 유학생활 첫 해가 막 지났을 무렵 그녀는 23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를 접했을 때보다도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듣고 그 자리에서 실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녀의 아들이 살인범으로 헬싱키에서 구속됐다는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이 평온했던 그녀의 삶에 날아들었던 것이다. 의식을 되찾은 그녀는 꿈속에서 경험했던 보이스피싱 사기극이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아들이 살인용의자로 핀란드 경찰에 체포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식탁에 놓인 두 개의 아이폰 중 하나가 진동했다. 현지 유심칩이 꽂힌 폰이었다. 한국에서 온 사설탐정 맞소 상대방 남자는 굵고 차분한 목소리로 영어를 정확히 발음했다.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요? 2주 전 경찰서에서 만났던 돼지경사 에이노요. 흰수염이 덥수룩한. 기억하시겠소? 나는 순간 기억을 2주 전으로 되돌려 그날 경찰서에서 만났던 여러 경찰관 사이에서 특정인을 떠올렸다. 내게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자기소개를 했던 자상한 인상의 남자.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인 게 분명했다. 아, 네. 기억합니다. 낯선 나라 와서 이런 날씨에 혹시 눈사람이 돼 있지 않나 걱정돼 전화해봤소. 하하, 거의 얼음인간 수준이지만 다행히 아직 심장은 뜁니다. 하하, 그거 다행이군.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는데 숙소에 먹을 건 남아있소. 아, 한국에서 공수해온 비상식량이 아직 좀 있습니다만. 나도 모르게 부엌 쪽으로 눈길이 돌아갔다. 사실 비상식량이라야 고작 몇 개의 컵라면과 김, 고추장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하루 이틀이면 바닥날 지경이었지만. 음, 겁나면 뭐 그런 거겠군. 지난번 나한테 얘기해준 숙소에 아직 지내고 있다면은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으니까 나가. 대리러 가리다. 우리 집에 와서 따뜻한 저녁 식사 한 끼 합시다. 해드릴 얘기도 있고. 아, 혹시 신발 크기가 어떻게 돼요? 280입니다만 그건 왜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한 30분 뒤에 도착할 테니 옷을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준비하고 계시오. 약 30분 뒤 건물 밖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창 밖으로 내다보니 에이노였다. 그는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타고 와서 어깨에 매고 있던 한 쌍의 여분 스키와 부츠를 눈 위에 내려놓는 중이었다. 히터가 켜진 따뜻한 승용차 내부를 기대하고 있던 나는 허겁지겁 여행 가방 속에 들어있는 옷을 모조리 꺼내 겹겹이 입고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내 아들놈이 타던 스키인데 상태가 아직 멀쩡하니 한번 타보시오. 크로스컨트리 스키가 처음이면 뒤에서 내가 하는 동작만 그대로 따라하면 문제없을 거예요. 내가 만약 군복무를 스키 무대에서 했다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을 리 없다. 눈 덮인 길 위를 노련하게 미끄러져 달리는 에이노에 비하면 나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배우는 갓난아기처럼 한 발 한 발 불안하게 전진하다가 이내 앞으로 꼬꾸라져 반복적으로 얼굴을 눈에 쳐박았다. 수년 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처음 스키를 배울 때 죽도록 고생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긴장한 몸에서 열이 나는 통에 그나마 바깥 추위는 어느 정도 견디겠지만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장작 난로의 열기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실에서 에이노의 부인 미이라가 환한 미소를 띄며 나를 반겼다. 백팩에서 색동무늬 종이에 포장된 공예품 노스저 세트를 꺼내 그녀에게 선물로 건넸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해외 나갈 때 항상 챙기는 한국 기념품이었다. 남편과 비슷한 연령대인 60대 중반 미이라도 다행히 영어가 유창했다. 중학교 미술교사였던 그녀는 남편보다 2년 더 일찍 정년 퇴임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딸과 아들은 해싱키를 떠나 각각 스웨덴 스토컬룸과 노르웨이 오슬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좋으나 싫으나 의지할 사람이 남편밖에 없다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미이라가 준비한 저녁 식사는 내가 진정 오랜만에 즐기는 진수성찬이었다. 따뜻한 연어 크림 수프와 호밀빵을 시작으로 크랜베리 소스를 부은 술록 스테이크, 으깬 감자, 그리고 후식으로 나온 커스터드 크림과 사과 케이크까지. 테이블 위에 올라온 핀란드 음식 하나하나가 예외 없이 맛있었다. 식사와 곁들인 프랑스 보르도아이는 왜 또 그리 상큼하던지. 산타크로스의 나라 핀란드에서 전설 속 그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 선물로 음식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 거실 장장난로 앞으로 자리를 옮긴 우리 세 명은 에이노가 딴 보드카 한 병을 나눠 마셨다. 에이노가 B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다. 한국인 제소자는 면회했소? 네, 핵심키에 도착하고 바로 다음날 교도소에서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지요? 에이노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신은 단지 살해당한 그 여성과 차 뒷좌석에 같이 앉아 있었고 갑자기 복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서 옆에 있던 여성을 한마디 말도 없이 총으로 쐈다고 하더군요. 그 직후 자신을 차 밖으로 끌어낸 뒤 점퍼 주머니에서 또 다른 권총을 꺼내더랍니다. 그 권총으로 머리를 겨냥하면서 여성을 쏠 때 사용했던 권총을 자기 손에 쥐어주고 하늘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B는 그 지시에 따랐겠죠. 그 괴한은 B가 손에 쥐고 있던 권총을 빼앗아서 언덕 아래로 던졌다고 했습니다. 내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 있던 에인호가 시선을 장장난로의 불꽃으로 옮기며 다음 말을 이어갔다. 아, 그 초기 진술하고 일치하는 내용이요. 재판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두 번째 단피를 경찰이 발견해서 보관 중이지요. B의 손가락과 머리에서 채취된 총상 잔여물도 여자가 죽은 첫 번째 총알이 아니라 두 번째 총알이 발사되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돼요. 그렇다면 B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란 말이 되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B의 몸에 총상 잔여물을 남겨서 그에게 살인자 누명을 덮어씌울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진범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는가 하는 점인데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여자를 죽이고 최대한 빨리 현장을 벗어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야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경찰은 피해자 옆에 있던 B를 1차 용의자로 조사할 게 명백하고 그의 몸에서 결정적 단서가 발견된다면 추가 용의자는 불필요하지 않겠소. 수사에 혼선을 주고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기에 그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없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의 솜씨가 확실하오. 에인호는 자신이 제시한 가설을 강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 인해서 경찰이 성급하게 B를 살인범으로 단정짓게 된 거죠. 진범이 의도한 대로. 우리가 처음 인사를 나누었던 날 나는 지나가는 길에 옛 동료들을 만날 겸 경찰서에 들렀던 참이었어. 그때 잠시 사건 자료들을 들여다보니 경찰 수사의 허점이 눈에 띄더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날 밤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는 경찰에 거듭된 질문에 답은 안 하고 계속 흐느껴 울기만 했다고 보고돼 있소. 당신이 죽였나? 범행 도구는 어디 있나? 자네 여자와는 어떤 관계인가? 본인의 신분을 밝히시오. 출동했던 경찰관이 영어와 핀란드어로 반복해서 그런 질문을 던져도 B는 시종일관 침묵했다고 기록돼 있더군. 그런 그의 태도가 더 많은 의심을 사게 됐고 결과적으로 B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거지요. 그 학생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서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마비되고 말문이 막힐 수도 있었는데 경찰은 그의 소극적인 의사표현을 질문에 대한 긍정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를 살인범으로 특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은퇴하기 2주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내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내 직감은 B는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소. 그래서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21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면서 나도 많이 놀랐지. 젊은 한국인이 핀란드로 유학 와서 졸지에 감옥에서 21년을 썩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한구석이 매우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오. 그래서 말인데 혹시 괜찮다면 내가 담정님을 도와드리리다. 날 바라보는 에이노의 눈빛은 진지함을 넘어 결의에 차있었다. 아 이렇게 도움을 주시겠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표현에 천군만마를 얻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핀란드인 퇴직형사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겸손하게 한 손을 가로저었다. B의 어머니는 아직 헬싱키에 머물고 있소. 아들 옥바라지를 한다고 들었는데. 아 네. 비자 문제로 지금은 서울에 가 계십니다. 우리도 자식이 둘이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겠지요. 그것도 아들이 무죄라면 더더욱 말이오. B의 어머니는 한여름 뜨거운 뇌학볕 아래에서도 장대비가 내리는 장마철에도 청와대와 광화문 외무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정부의 도움을 호소했다. 비록 주 핀란드 한국대사관에서 현지 변호사 선임, 통역서비스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국 정부의 도움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대통령이나 외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아들의 무죄를 밝혀주길 원했다. 그러나 살인사건은 외교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니었다. 사건이 일어난 국가의 사법체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판결할 사안이었다. 그녀가 날 찾아온 시점은 내가 헬싱키로 떠나기 5일 전이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석방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사 일에서 손 놓은 지 오래됐고요. 하루하루가 초열 지옥을 살아가는 심정입니다. 이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면 전국에 용하다는 점쟁이들까지 다 찾아다녔겠어요. 무당이 시키는 대로 평생 처음 구실하는 것도 해보고 저를 비웃으시겠지만 먼 나라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더 미친 짓도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들 사건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매일 아침 화장 곱게 하고 정장 차림으로 회사에 출근해 중견기업 대표이사 역할을 당당히 수행하고 있어야 할 50대 후반의 여성이 내 앞에서 창백한 얼굴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젖은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그녀가 말을 이었다. 헬싱키에서 관광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아들 옥바라지 하다가 왔어요. 제발,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는 절대로 살인범이 아니에요. 누명에 쓴 거라고요. 저는요, 제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마음이 어려서 누구를 해칠 아이가 아닙니다. 제발, 제발 제발 믿고 도와주세요. 추위가 거짓말같이 풀렸다. 기호는 영상을 회복했고 그 많던 눈도 순식간에 녹아내리면서 헬싱키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나 또한 본격적인 조사를 재개하면서 제일 먼저 B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이미 경찰과 만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낯선 한국인 탐정에 대한 거부감으로 대화하기를 꺼렸다. 그나마 대학원에서 B와 가깝게 지냈다는 핀란드인 남학생과 한국인 여자 유학생이 협조 요청에 응해줬다. B는 성격이 활달해서 동료 대학원생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던 걸로 기억해요. 공부하는데 언어가 딸려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의기소침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가끔 저한테 서울이 그립다고 얘기하면서 약간 외로워 보였다고 할까?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랬죠. 넌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데이트도 꾸준히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고요. B가 한 번은 그러더군요. 자기는 이상하게 연상의 여자한테 끌린다고? 그것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자한테. 너 혹시 오이디프스 컴플렉스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냥 씩 웃더라고요. 살해당한 여자가 우리 대학원 회계학 교수님 부인인 건 알고 계시죠? 둘이 그런 관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여자가 남편 제자들하고 불륜을 저지른다는 풍문은 나돌았었지만 설마 B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만날 줄은 몰랐죠. 물론 B도 저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고요. 우리 대학원생들은 그녀의 남편이 살인범일 거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엉뚱하게 B가 살인범이 됐잖아요. 유죄 판결까지 났으니까. B가 죽인 거겠죠. 근데 전 사실 B가 왜 그녀를 죽였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살인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정신질환을 알았거나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원한 때문에 사람을 살해할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B는 제가 아는 한 그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먼 친구였거든요. 차 뒷좌석에서 섹스하던 중에 권총으로 파트너를 쌓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건으로 우리 교수님만 학교 웃음거리가 됐죠. 지금은 사직하고 모국인 에스토니아로 가셨다고 들었어요. 같은 유학생 신분이라 오빠하고는 평소에 친하게 지냈어요. 사실 저하고도 잠깐 사귀었는데 오빠가 여자를 좀 밝히는 편이어서 만나는 여자가 끊기질 않았죠. 최소한 제가 알기론 그래요. 약간 마마보이 스타일이라고 할까? 그 외에 여자의 모성애를 자극한 남자들 있잖아요. 나이에 비해서 철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뭐 잔정은 많고 성격이 온순한 남자? 거기다 오빠는 돈도 잘 쓰고 체격도 서양 남자 못지 않고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얼굴도 송중기 닮아가지고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성적으로 개방적인 여기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동양 남자 스타일이죠. 결국 여자 때문에 저렇게 된 거잖아요. 오빠는. 아휴, 교수 부인하고 그런 사이였다는 건 사건이 난 다음에 알게 됐지만 제가 알기론 우리 대학교의 그 한국인 여자 교수 그 교수하고도 사귀었을걸요? 핀란드 남자하고 결혼한 유부녀인데 둘이 함께 시내 식당에서 저녁 먹는 걸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느껴졌거든요. 저만 본 것도 아니에요. 본 친구들이 꽤 많아요. 아무튼 그 여교수님 남편은 무슨 국방연구소 연구원이라던데? 아휴, 아무튼 오빠가 그렇게 돼서 정말 놀랐어요. 오빠 어머니도 참 안 됐고요. 아들 옷바라지 하신다고 여기 계실 때 저희 유학생들 저녁도 여러 번 사주셨거든요. 아휴, 아들 얘기할 때마다 어찌나 슬프게 우시던지 저희도 식사를 제대로 못했죠. 만약 오빠가 무죄라면 꼭 진실을 밝혀주세요. 한국인 유학생이 살인범이라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다른 한국 사람들도 이미지에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에이노아 시내 아카데믹 서점 2층 카페 알토에서 만났다. 역사가 무려 120년이 넘는 헬싱키에서 제일 큰 서점인데 핀란드 출신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로 유명한 알바 알토가 서점 내부를 직접 설계했다고 들었다. 숙소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어 내가 헬싱키에 체류하는 동안 머리를 식힐 겸 산책 겸 자주 찾았던 서점과 카페이기도 했다. 카페 알토의 에스프레소는 신맛보다 약간 텁텁한 쪽을 좋아하는 내 입맛에 딱 맞았다. 프로젝트에 진척이 좀 있소. 에이노가 자신의 덥수룩한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질문했다. 그동안 B의 주변 인물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래봐야 같은 대학원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요. 결정적인 제보는 없고요. B의 여자관계에 대해서만 좀 더 알게 됐습니다. 음, 남자가 여자관계가 있었다는 건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소. 더군다나 젊고 미혼인데. 만나는 여자를 특별한 동기 없이 살이 난다는 건 좀 이상한 경우지요. 그래서 다음 계획은 어떻게 돼요? 에이노가 여전히 B의 무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네, 살해당한 여성의 남편을 좀 만나볼까 합니다. 경찰이 이미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지만 혹시 수사에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 해서요. 부인 사건 직후 20년 넘게 몸 담았던 대학에 사직서를 내고 고국인 에스토니아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살해되면 배우자가 1순위 용의자가 되죠. 물론 이번 경우는 처음부터 B가 결정적 용의자로 지목이 됐지만 경찰은 피해자 남편도 따로 조사를 했소. 수사 파일을 내가 살짝 들춰봤는데 사건 당일 그의 알리바이가 불투명합니다. 본인 말로는 사건 발생 시각에 집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지요. 그의 직업이 대학교수에다가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경찰이 조기에 그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했을 뿐이지 그가 급히 사직을 하고 출국했다는 점도 나는 조금 의심쩍고 내 조카가 헬싱키대학 행정실에 근무하는데 그 교수의 현지 연락처와 주소를 알아봐 드리겠소. 혹시 달린에 가시게 되면 나도 따라가도 되겠소. 아, 저야 좋죠. 페리 요금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내가 반색하는 모습을 보며 에이노는 특유의 자상한 미소를 지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미소라고 할까? 하, 별말씀을. 어차피 나와 미라는 달린에 종종 갑니다. 쇼핑하러요. 거기 물가가 빌란드보다 훨씬 싸서 식료품, 술 뭐 이런 거 사오죠. 혹시 힘이 남으면 나중에 미라의 짐 일부만 들어주면 고맙겠소. 하하, 물론입니다. 헬싱키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수도 달린까지 약 2시간이 걸렸다. 직선거리로는 발트에 건너 80km. 승객들은 대부분 당일치기로 달린을 방문하는 핀란드인이었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웃 발트 3국을 스웨덴과 덴마크 사람들도 즐겨 찾는다고 부인 미라가 알려주었다. 탈린 페리 터미널에 도착한 우리 세 명은 택시를 타고 곧장 9시가지 입구인 미루 게이트로 갔다. 교수와 만나기로 한 장소가 그 근방이었기 때문이다. 약속 시간까지는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던 나는 에이노 부부의 안내로 탈린의 9시가지 올드타운을 둘러봤다. 우리가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을 때 교수는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었다. 동그란 무태안경을 착용한 50대 중반의 교수는 학자 분위기에 진지하고 반듯한 표정이었다. 약간은 냉정하고 인간미가 없는 첫인상으로 비쳤다. 간단한 소개가 끝나고 에이노가 먼저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다. 서로에게 핀란드어가 더 편했겠지만 나를 위한 배려였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는 불편한 주제겠지만 한 젊은 한국인의 운명이 달린 일이라 염치 불구하고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남은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겠지요. 내 제자이기도 했던 그 젊은이가 만약 살인범이 아니라면 당연히 자유를 되찾아야겠지요. 그와 죽은 내 와이프가 어떤 관계였던가를 떠나서 법은 마님에게 정의로워야 하니까요. 마치 남 얘기하듯 지나칠 정도로 냉정하게 들렸다.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마음이 매우 불편하셨겠지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나는 그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다. 혹시 부인이나 교수님께 원한을 가질 만한 주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교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답을 주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갈지 신중히 고민하는 듯 얼마간 뜸을 들이며 안경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아시다시피 나는 평범한 교수였고 와이프도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녀가 40대 중반이 되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지만 그로 인해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원한 살 일은 없었다고 믿습니다. 나는 항상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할까 두려웠지 누군가에게 살해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어느 때부턴가 나몰래 밖에서 다른 남자들을 만난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그녀를 추궁하거나 그로 인해 내가 화를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크게 개의치 않았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부인이신데 에인호가 눈을 살짝 지켰뜨며 쉽게 납득이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다. 테이블 위 커피잔에 두었던 시선을 에인호에게 옮기며 교수는 입술에 힘을 주었다. 뭔가 말로 표현하기가 불편하다는 의미로 나는 받아들였다. 와이프의 우울증 원인에 일정 부분은 내가 기여한 것도 있으니까요. 교수는 허공을 바라보며 옅은 한숨을 쉬었다. 자신을 주시하는 우리 세 사람의 시선이 부담됐는지 그는 침묵을 끊고 말을 이어갔다. 우리 둘 사이에 아이도 없고 그렇게라도 그녀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녀의 선택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뭐 조금 이상하게 들릴진 몰라도 사실입니다. 교수는 자신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려는 듯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부인 일로 상심이 크시겠지만 그래도 왜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탈린으로 오신 거예요? 청년 퇴임까지는 아직 여러 해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인 듯 미라가 대화 주제를 바꿨다. 내 고향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헬싱키로 유학을 떠났다가 줄곧 거기에서 살았죠. 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학 교수가 되고 핀란드 여성과 결혼해 큰 굴곡 없이 살다가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딘가로 도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는 곳 갈 수 있는 곳이 고향밖에 없더군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어릴 적 친구도 몇 있고 행복한 옛 추억들이 남아있는 곳이 탈린입니다. 모국어인 에스토니아어로 매일 대화할 수도 있고요. 핀란드도 아름다운 나라이고 사람들도 친절하지만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여기서 보내려고 합니다. 나는 교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면서 잠시 시선을 아래로 떨궜는데 테이블 및 그의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줄무늬에 흰색 아디다스 운동화. 순간 교도소에 있는 B를 면회하러 갔을 때 그가 들려준 대목이 뇌리를 스쳤다. 이게 수사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날 밤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을 때 남자가 신고 있던 신발을 똑똑히 봤어요. 검은색 스트라이프에 흰색 아디다스 러닝화였어요. 나는 흠칫 놀랐지만 이내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고 계신 양복하고 흰색 러닝화가 의외로 잘 어울리네요. 아, 이 신발이요. 벌써 5년째 신는데 발이 편해서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구두보다는 운동화가 가볍고 편해지더군요. 교수 얼굴에 그날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미라는 내게 탈린에 남아 하루나 이틀 더 묵으면서 관광을 즐기길 권했지만 그럴 마음의 여유는 없었다. 헬싱키로 돌아온 나는 헬싱키대학에서 동아시아 문화와 역사를 강의하는 한국인 여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B 관련 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걸 기대했는데 그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나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대학 연구실을 찾아가도 두세 차례 더 전화 연락을 해도 그녀는 그때마다 완강하게 면담을 거절하면서 납득할 만한 명분은 내게 말해 주질 않았다. 죄송하지만 저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 살인범이 된 건 같은 한국인으로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 그 일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B는 그냥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가 요즘 많이 바빠서요. 앞으로 다시는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탐문조사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교도소를 방문해 B를 다시 면회했지만 그는 진범으로 딱히 의심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살해된 여성의 남편이 남편이 그나마 범행 동기가 있지 않았겠냐는 막연한 추측만 할 뿐이었다.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면서도 자포자기한 듯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결정적 돌파구가 절실했던 시점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나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 헬싱키에 온 지 한 달이 다 돼갔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시간만 흘러 답답하던 차에 기분 전환을 위해 숙소 부근 술집에 들렀을 때였다. 한 남자가 내 옆자리에 앉았다. 앞머리가 벗겨지고 두꺼운 검은색 불태안경을 쓴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먼저 말을 걸어왔다. 아, 헬싱키에서 스카치 위스키라니 보드카를 마셔야죠. 내 손에 쥐어진 잔을 넌지시 보면서 쾌활한 목소리로 남자가 말했다. 그런가요? 그럼 다음자는 보드카로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러시아의 이웃나라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네요. 우리 러시아 남자들은 보드카가 없인 못 살죠. 자신의 와이프하고 보드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러시아 남자는 보드카를 선택할 겁니다. 하하하하 그러면 선생님도 보드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나는 선택할 것도 없어요. 이혼해서 마누라가 없으니까. 하하하하 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보다 더 좋은 안주가 있나요? 핀란드 남자들은 과묵하기로 유명한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핀란드 남자 둘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보드카 한 병을 피우고 두 번째 병을 따면서 한 남자가 말했죠. 친구, 그간 별일 없었나? 하, 그랬더니 하, 나머지 친구가 답하기를 친구, 우리 술 마시려고 만난 거 아니었어? 그 두 마디가 그들이 그날 밤 나눈 유일한 대화랍니다. 하하하하 재미있네요. 핀란드 남자들이 그렇게 과묵한 줄 몰랐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연구소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핀란드 남자들이 과묵해요. 말도 거의 안 하고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요. 내 직장 동료 중 코스키넨 박사란 자가 있는데 전형적인 핀란드 남자죠. 그러니 그 친구 부인이 한국인인데 러시아 사람이 날 좋아하잖아. 웃기고 재밌으니까. 하하하하 둘이 지금 이혼 중이에요. 이미 1년 전부터 별거 중이고. 내가 그녀를 종종 만나서 즐겁게 해주고 외로움도 달래주죠. 그가 껄껄거리며 웃었다. 내 옆에 앉아 농담을 건네는 낯선 남자. 그의 연인으로 묘사되는 한국인 부인과 그녀 남편의 실명을 거론하는 게 문득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동료분의 부인이 한국인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헬싱키 대학 교수에요. 혹시 아는 사람이요? 만나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신기가 좀 있는데 선생이 왜 헬싱키에 왔는지 점쳐볼까요? 난 그의 입에서 또 다른 농담이 튀어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번 맞춰보시죠. 어떤 사건을 조사하러 오셨네. 살인사건. 한국에서 오셨고. 농담이 아니었다. 난 그의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한데 뉴스에 많이 보도됐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뭐 좀 건진 건 있어요. 나는 그제야 남자가 우연히 내 옆자리에 앉게 된 한 명의 그저 사교성 좋은 손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핀란드 사복경찰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색은 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아니요. 아직은 이렇다 할 소득이 없습니다. 그 학생이 범인이 아닌 건 확실한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그가 툭 내뱉은 말에 나는 움찔 놀랐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그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내가 의심하는 다른 사람이 있거든. 정말입니까? 그게 누군데요? 혹시 당신 핀란드 형사인가요? 오해는 마시오. 나는 연구소에 근무하는 과학자요. 내 친구 한 명을 소개해드릴 테니 한 번 만나보시오. 나와는 어릴 적 불할 친구인데 뭔가 당신한테 사건 관련 구체적인 얘기를 해줄 거예요.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네. 만나 보겠습니다. 여기 핵싱키에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죠. 참고로 그 친구는 우리와 좀 많이 다릅니다. 네?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원래는 정의롭고 꽤 온순한 인간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갔다 오더니 인생이 좀 꼬였어요. 음지의 세계, 암흑세계라고 해야 하나. 러시아 마피아하고 연휴 돼서 폴란드 감옥에서도 몇 년 지냈고 아무튼 그런 과거가 있는 친구요. 알고만 계세요. 스미이르노프 박사에게서 연락처를 받았다고 말하면 만나 줄 거예요. 다음날 나는 에이노와 미라의 점심 식사 초대로 그들의 아늑한 집을 다시 방문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 장작 난로 앞에 앉아 에이노에게 전날 밤 바에서 만났던 스미이르노프 박사의 얘기를 들려줬다. 내가 보기에 우연한 만남은 아닌 것 같군. 필시 그가 당신에 대해 알고 접근한 거요. 형사였다면 그런 식으로 말을 걸진 않았을 테고 가만히 있어보자. 그의 연인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여교수가 있고 현재 별거 중이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그녀의 남편이 있다. 당신이 어젯밤 만났다는 그 스미이르노프 박사라는 자와 그녀의 남편은 직장 동료. 그런데 이 세 사람은 B와 살해당한 여성 그리고 우리가 달린에서 만났던 피해자의 남편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지 않소. 한 손으로 턱수염을 만지작거리던 에이노의 눈동자는 호기심으로 빛났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무관하게 보입니다. 단지 한국인 여교수와 B가 서로 아는 사이고 어쩌면 긴밀한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B하고 친하게 지냈던 한국인 학생이 귀뜸해 준 얘기인데 물론 어디까지나 그녀의 주관적 추측이긴 하지만요. 여교수가 B를 도와주기 위해 자신과 미래를 즐기는 남자를 통해 어떤 비밀 정보를 당신한테 전달하려 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 남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제3의 인물이죠. 스미이르노프 박사가 자신의 중마고우라고 표현한 남자. 난로 안에서 톡톡 불규칙한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오르는 장작을 바라보던 에이노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몰입하는 모습이었다. 음... 은밀하게 뭔가를 암시하려 했다. 그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자신의 중마고우를 소개해 주진 않았을 테니 일단 그 친구를 만나보는 게 좋겠소. 그의 이름이 드미트리라고 했소. 네, 맞습니다. 이게 스미이르노프 박사가 적어준 이름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연락처입니다. 나는 지갑에서 쪽지 한 장을 꺼내 에이노에게 내밀었다. 헬싱키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기차로 3시간 반이면 가니까 함께 가봅시다. 뭐, 이제 은퇴해서 시간도 많고 그 도시는 내가 수없이 가봐서 잘 알아요. 나는 러시아어를 하는데 혹시 러시아어를 할 줄 아시는지? 내가 건네준 쪽지를 손에 들고 있던 에이노가 안경태 너머로 물었다. 네, 할 줄 압니다. 오전 7시 20분에 출발한 국제 고속열차 알레그로는 헬싱키 중앙역을 빠져나와 동쪽으로 407km 떨어진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향해 달렸다. 핀란드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도시를 벗어나 창밖으로 남아 광활한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생명과 죽음으로 충만한 스칸디나비아의 자연. 무려 18만 개의 호수가 있는 나라여서 그런지 자작나무 숲 사이로 호수가 많이 보였다. 열차가 러시아 국경을 막 넘었을 때 에이노와 나는 식당 칸으로 자리를 옮겼다. 러시아는 처음이요? 아닙니다. 20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이르쿠츠크를 거쳐 블라디보스톡까지 배낭여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3년 전에는 극동 시베리아에서 의뢰받은 사건이 있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입국했었죠. 한국 방송국 소속 다큐팀 스탭 3명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촬영하러 갔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은 안 가봤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내가 아는 한 러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요. 이번 출장에는 돌아볼 시간이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꼭 한번 여유있게 돌아보면 좋을 거예요. 네, 그런 기회가 온다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형사생활만 40년 가까이 하셨죠? 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소. 핀란드같이 평화롭고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도 범죄가 자주 일어납니까? 사람 사는 곳에서는 어디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지요. 그 나라 소득 수준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인간의 욕망과 질투, 분노, 폭력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성이니까. 거기에 술이 들어가면 그런 본성이 더 쉽게 분출되는 거 아니겠소? 핀란드의 살인사건 중 약 70%가 음주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만 봐도 알코올이 큰 문제지요. 뭐, 나도 술은 좋아하지만 중독까지는 아니니까. 거기다 살인사건 3건 중 1건은 가족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부부, 부모와 자식, 혹은 자식들 간에 살인이 발생한다는 말이지. 매년 뭐 어떤 국제기구 같은 데서 전세계 국민들 대상으로 행복지수인지 뭔지 조사하지 않소? 우리나라가 이웃나라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과 탑순위에 오르는데 핀란드 국민 5명에 1명꼴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도 있소. 사회복지, 공교육 제도, 삶의 만족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알고 보면 정신병자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하하, 참 아이러니하지 않소? 네, 놀랍네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춥고 긴 겨울도 한몫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너무 고립돼서 그래요. 극단적 개인주의가 낳은 비극이라고 해야 하나 사람들이 타인들과 일정 거리두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지. 한마디로 다들 너무 외롭게 사는 거요. 그리고 그 마음의 고독은 인간의 정신을 공격하는 거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총 4개의 중앙역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 하나인 핀란드역에 발을 내디뎠다. 핀란드에서 출발한 모든 열차가 그곳으로 도착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에인호가 설명해 주었다. 드미트리의 첫인상은 거칠다라는 표현이 적절했다. 그는 우락부락한 이목구비, 얼굴을 덮은 마구자란 수염과 검게 그을은 피부, 짙은 눈썹, 매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50대 중후반의 나이에 비해 얼굴에 깊게 팬 주름 때문인지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한국 하역장 인부 옷차림과 낡은 군화 차림으로 악수를 하는 그의 손은 억세구 투박했다. 내 친구 스메르노프 박사에게서 연락받았어. 한국에서 온 사립탐정이라고. 옆에 계신 분은 핀란드인 친구. 아, 여기 에인호는 친한 지인입니다. 낯선 도시로 간다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한국인 학생이 연루된 살인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고. 이미 유죄 판결이 나서 옥살이 중인 걸로 아는데 뭐가 더 궁금하신가. 스메르노프 박사 말로는 선생님께서 그 사건과 관련해 뭔가 구체적인 사실을 알 거라고.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 뭐,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얘기하지. 오늘 밤 여기 시내에서 묵을 거요. 내가 지금 급히 해결할 일이 있어서 우리 이따 밤에 다시 만나는 게 좋겠어. 내 단골 술집 주소를 알려드리지. 우리 러시아 남자들은 보드카 없인 대화가 힘드니까. 만난 지 5분도 채 안 돼 드미트리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얘기치 못한 그의 태도에 나도 에인호도 적지 않게 당황했다. 불쾌함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의 그런 당돌한 태도 이면에는 비의 사건과 관련해 어떤 중요한 열쇠가 숨겨져 있을 거란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우리는 일단은 인내를 가지고 밤에 다시 만나 그와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원래 계획은 오후에 미팅을 끝내고 마지막 열차로 헬싱키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시내에 호텔방을 잡았다. 에인호가 극구사양했지만 그의 숙박비도 내가 결제했다. 그의 친절과 도움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 표시였다. 에인호는 차라리 잘됐다면서 나를 위해 짧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티 투어를 해주었다. 그거 아시오. 러시아 사람들은 톨스토이를 존경하지만 부시키는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알지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 말입니다. 톨스토이에게서는 아버지 푸시킨에게서는 어머니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열여섯 살이나 연하였던 자기 부인에게 프랑스 장교가 치근거리자 이 국민 시인은 결투를 신청했지요. 결국 그 결투에서 상대의 총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 불과 서른일곱 살 젊은 나이로 어 바로 지금 이 건물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군. 감동적이지 않소. 천재 시인이기 이전에 멋진 남자였어. 푸시킨 박물관을 나와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드미트리가 적어준 주소로 찾아갔다. 도시 변두리에 위치한 허름한 술집이 주소지와 일치했다. 드미트리가 구석 테이블에서 우리를 향해 한 손을 지켜들었다. 잘 찾아오셨군. 좀 허름해 보이긴 해도 술값도 싸고 밤새와 영업해서 내가 여기 단골이요. 우리 같은 외국 관광객이 와볼 수는 없는 곳이네요. 마음에 듭니다. 사실 실내는 비좁고 너저분했다. 다행이요. 처음 보는 라벨의 보드카 한 병과 치즈 위에 얹은 살라미 한 접시를 뚱뚱한 러시아 주머니가 테이블 위에 놓고 갔다. 멀리 한국에서 온 친구와 핀란드 친구를 위하여 자 드미트리는 술잔을 단번에 비우고 살라미 한 조각을 입에 넣고는 우적우적 소리내어 씹었다. 옷소매로 입을 한번 쓱 닦은 뒤 의외의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스미르노프 박사는 나의 절친한 친구이자 내가 존경하는 친구여. 우린 고향인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서 학교도 함께 다니고 심지어 심지어 군생활도 함께 했소. 그는 장교였고 난 사병이었지. 나는 그를 위해 뭐든 할 수 있소. 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니까. 한 달 전 상트 베테르부르크에 온 그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신의 고민을 하소연하듯 털어놓더군. 몸담은 연구소의 소장자리가 비었는데 능력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본인이 승진하는 게 당연하지만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로 핀란드인 경쟁자에게 밀리고 있다고 하더군. 그 얘기를 들으니 화가 나더라고. 뛰어난 러시아 과학자 스미르노프 박사가 외국에서 차별을 받다니 그 경쟁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코스키넨 박사라는 거야.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지. 코스키넨 한국인 여교수의 남편 이름이었다. 그 이름이 드미트리의 입에서 튀어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떠버려 대는 것 같지는 않았다. 드미트리와 코스키넨 박사 두 남자가 언뜻 매칭이 안 됐다. 코스키넨 박사를 어떻게 아시죠? 2년 전이었던가 스미르노프 박사와 코스키넨 박사가 국제학술의 참석자 상트 페테르보르크에 왔을 때 우리 셋이 만났었지. 친구의 친구니까 내 친구가 된 거지. 그때 처음 만나고 그 이후에 또 만나신 적이 있나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란 표현의 근거를 검증하고 싶었다. 만났지. 1년 전 이맘때. 코스키넨 박사가 뜬금없이 나를 찾아왔더군. 부탁이 있다고. 바로 이 테이블에 마주앉아 보드카를 마시면서 나를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더군. 코스키넨 박사가 헬싱키에서 여기 상트 페테르보르크까지 선생을 만나러 왔었다고요? 그렇다니까. 코스키넨 박사가 나에게 먼저 자기 부인과 자식 얘기를 하더군. 이혼 과정 중인데 일이 복잡하게 꼬인다고. 한국인 부인이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있다고도 하더군. 한마디로 나보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인을 제거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지. 부인이 죽으면 아이들 양육권 문제도 재산 분할 문제도 모두 깔끔하게 해결된다고 하더군. 과거 떳떳하지 못한 세계에 몸 담았던 때도 있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십 명에 수백 명의 군인 민간인을 사살한 경험이 있는 나한테는 여자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것쯤은 보드카 병마겠다는 것만큼 쉬운 일이지. 그날 그가 구체적인 사례비 액수까지 제시하는 걸 보고 이 친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군 생각했지. 작수금 20% 작업이 끝나면 나머지 80%를 주겠다고 하더군. 요구 조건은 세 가지. 하나는 부인을 확실하게 죽일 것. 둘은 그녀의 외도 상대 남자를 살인자로 둔갑시킬 것. 세 번째는 친구 스미르노프 박사에게는 비밀로 할 것. 하지만 그 한국인 여교수는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다른 여성이 살해된 거죠? 나는 잠시 드미트리의 이야기에 모순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다. 그건 나도 모르지. 어떤 멍청한 새끼가 실수한 거겠지. 네? 모르다뇨. 본인이 직접 진짜 모르겠다니까. 난 아니야. 어떤 딴 놈이 내 뒤통수를 치고 그 짓을 처지른 거라고. 드미트리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오른손 주먹으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다. 테이블 위에 놓인 보드카병과 술잔 그리고 안주 접시가 잠시 흔들거렸다. 쾅 하는 소리에 대여섯 명 남짓한 술집 손님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를 향했지만 이내 원위치로 돌아갔다. 한순간에 싸늘해진 분위기.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에인우는 의외로 초연한 표정이었다. 의자에 무너질 듯 다시 앉은 드미트리는 그걸로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어금니를 꽉 물고 가진 인상을 다 썼다. 잠시 후 그는 거친 호흡을 가다듬더니 말을 이어갔다. 나는 헬싱키로 넘어가 한국인 학생을 2주간 미행하면서 그와 여교수가 미래를 즐기는 패턴을 파악했었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밤에 만나서 학생의 차로 헬싱키 외곽 바닷가 주차장으로 가서 그 짓을 하고 시내로 돌아가더군. 나는 목요일 밤을 D-Day로 잡았는데 그 전 월요일에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는 미간을 찡그리며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럼 당신 드미트리가 아니라 그날 밤 다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단 말이오. 놀란 표정으로 에이노가 물었다. 그렇다니까! 드미트리는 그날 밤 이 대답을 끝으로 비관련 사건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대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치렀던 전쟁에 관한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7년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무자이딘과 시골마을 민간인들을 무차별 사냥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며 자랑스러움보다 씁쓸함을 내비쳤다. 그 빌어먹을 그 빌어먹을 전쟁의 여파로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 국민은 극심한 가난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어 에이노와 나는 그와 작별 악수를 하고 술집을 나왔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에이노는 드미트리가 살인범일 거라고 추정하면서 그의 주장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건 위험하다는 충고를 덧붙였다. 그의 범행 동기와 과거 행적을 봤을 때 그가 충분히 살인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군. 본인은 물론 부인하지만 그건 범인들이 자백과정에서 흔히 보이는 자기 부정 반응이오. 하지만 나는 에이노와 의견이 달랐다. 살인은 자신의 짓이 아니었다고 토로하던 드미트리의 얼굴에서는 배신감이 묻어났고 그 목소리에는 격렬한 분노가 서려있었다.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후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신경이 군두서서 잠이 들기는 커녕 머리가 점점 더 맑아졌다. 코스키 드미트리에게 부인의 살인을 교사한 사실만으로도 비의 무죄가 더 명백해진 상황. 그러나 실제 살인범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전에는 그런 정황증거가 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리 없었다. 구체적 물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설령 핀란드 경찰이 드미트리의 진술 내용을 나를 통해 전달받는다고 해도 코스키 박사의 혐의를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였다. 또한 그가 순순히 자백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었다. 오전 7시경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거리는데 호텔방 전화가 울렸다. 드미트리였다. 그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시내 카페에서 오후 2시에 만나기를 코스키넨 박사의 혐의를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였다. 또한 그가 순순히 자백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었다. 오전 7시경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거리는데 호텔방 전화가 울렸다. 드미트리였다. 그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시내 카페에서 오후 2시에 만나기를 제안했다. 이거 받으시오. 악수하던 손을 놓자마자 드미트리가 USB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뭔가요? 나는 손에 받아준 USB와 드미트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혹시 몰라 코스키넨 박사와 내가 만났던 그날 밤 술집 벽에 걸린 사슴머리 박제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두었었지. 무선 미니마이크는 테이블 밑에 설치해두었고 공부 많이 한 인간들 단점이 잔머리를 많이 굴리거든. 탈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간사한 놈들이 종종 있지. 나중에 어떤 거창한 자기 변명을 하게 될지 몰라서 안전장치로 신경을 좀 썼어. 그럼 그날의 대화장면과 음성이 파일로 남아있단 말인가요? 드미트리의 거친 모습 뒤에 그런 치밀함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동시에 그가 한때는 러시아 마피아하고 연유되어 폴란드 감옥 신세를 졌었다는 스미르노프 박사의 말도 기억났다. 내가 준 USB에 담겨있지? 음 그런데 왜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요? 에이노가 안경 너머로 드미트리를 희끔 쳐다보며 질문했다. 흥! 코스키는 박사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지. 그놈이 내 뒤통수를 친 거야. 날 못 믿었거나 약속한 잔금을 주기 싫어서 다른 더 싼 놈을 구해 살인을 저지른 게 분명해. 아니면 자기가 직접 했을 수도 있고. 내가 미리 말해준 치밀한 계획을 훔쳐서 그대로 따라 했더군. 소음기 달린 권총을 쥐어주고 방아쇠를 당기게 해서 한국인 학생 손과 머리에 총상 잔여물을 남기는 것. 내 아이디어였거든. 멍청하게 엉뚱한 여자를 죽이게 됐지만 그날 차에 있던 여자는 여교수가 아니라 한국인 학생이 만나던 또 다른 여성이었던 거지. 아마도 차안이 컴컴해서 얼굴을 식별할 수 없었겠지. 그 여자는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걸 나도 직접 확인했었는데 그날은 무슨 이유인지 약속이 뒤바뀐 거야.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하나. 사건 직후 코스키넨 박사한테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그는 날 완전히 무시했지. 나쁜 새끼. 드미트리가 분을 사귀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에이노가 말문을 열었다. 당신이 1년 전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면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그 사실을 털어놓는 거요. 나는 솔직히 그 점이 이해가 가질 않소. 하 내가 말했지 않소. 내 중마고 스미르노프 박사를 한 달 전에 만났는데 그가 억울하게 차별을 당해서 코스키넨 박사한테 경쟁에서 밀렸다고. 난 그때 배신감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 친구한테 처음으로 사실을 다 털어놨지. 스미르노프 박사가 헬싱키로 돌아가고 얼마 뒤 한국인 여교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소. 나에게 거래를 하나 제안하더군. 어떤 내용의 거래였나요? 그건 당신들 상상에 맡기지. 어차피 살인사건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아니니까. 나는 법을 잘 모르지만 내 고백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한국인 학생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오. 드미트리가 한쪽 눈을 찡긋하며 씩 웃었다. 어설픈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난 한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한국인 여교수는 자신을 향했던 총구를 남편에게 돌려놓았군. 헬싱키로 돌아온 다음날 나는 에이노의 제안으로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영상과 음성 파일이 담긴 usb를 제출했다. 물론 살인교사범 코스키넨 박사의 연구서를 그 전에 먼저 찾아갔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주변 공원을 산책하던 그를 따라가 면담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당장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나로부터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득 그의 신발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스트라이프의 흰색 아디다스 러닝화. 난 경찰서에 usb를 넘기고 내 임무를 마무리했다. 진범 찾는 일은 다시 빌란드 경찰의 몫으로 돌아갔다. 2주 뒤 코스키넨 박사는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됐고 b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 어머니 곁으로 떠났다. 스미르노프 박사의 연구소 소장 승진 소식도 들려왔다. 1년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나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b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보였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봤던 절망의 눈물방울이 행복의 눈물방울로 바뀌어 있었다. 내 옆에 서있던 에이노와 미라가 신랑과 신랑 어머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 다. 두 핀란드인은 b의 어머니 초청으로 당시 한국 여행 중이었는데 그들의 모든 여행 경비는 초청자가 부담했다. 2주 일정으로 헬싱키에서 날아온 부부는 서울에서 구박을 한 뒤 한국에서의 마지막 3일을 나와 함께 제주도에서 보냈다. 네 이렇게 해서 국제탐정 K의 첫 번째 사건 헬싱키 편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것처럼 아주 자세한 유적지와 각 장소들에 대한 유래 설명 이런 것들이 여행 노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닥 여행을 즐기는 편은 아니어서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